반가워요 여러분! 닭갈비입니다! 오늘은 응급실 떡볶이! 라는 곳입니다 요새 여기가 핫하다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응급실 떡볶이에 난이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맛 난이도가 중상맛 중상맛 사망맛 그래서 오늘은 사망맛에 도전을 해볼건데 아 더러워! 근데 실려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응급실 환자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닭갈비와 감별치는 떡볶이로부터 알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? 다 누거우면 정신병이 탈퇴한데요? 다 왔습니다 고급실 떡볶이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사망맛 시켰죠 부상맛 중상맛 흰크 사례대맛 사망맛이 있답니다 완전히 맵봤는데? 주문할때도 아주머니가 맵다고 하셨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? 아니야 너가 이거 입을래? 진짜 제가 입어야 돼 얘가 실려갈 것 같아 사실상 저 주기로 온 것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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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치즈 보소? 우와 치즈 치즈 대박인데? 근데 치즈가 이렇게 많으면 뭐해? 그러니까 먹고 즐길 것 같은데 하하하하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갛거든요?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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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습니까? 전입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만 매워요 처음만 하하 진짜 하하하하 처음만 매워 처음만 매워 처음만 hashtags 흆 흠ง 흰 으흐 흠 야, 그만 먹어, 미친놈아. 그만 먹어. 매운 게 아니라 아파. 다른 거는 일단 굉장히 맛있습니다. 부기하지 않는다. 다 먹는다. 아, 더러워! 선생님 너무 아파요. 이 치즈스틱은 찍어 먹어도 안 맵겠지. 먹 없이 치즈만. 여긴 치즈만 먹다니. 덕분에 뼈게 될 곳이야. 국물이 아주 덜 푹하지. 어우, 못생겼어. 치즈를 먹어봐라. 못생겨진다. 지금 안 먹어도 못생겼어요. 우리는 이것도 못 먹겠는데? 상당할 것 같아요. 역귀떡볶이랑 비교해봤을 때, 역귀떡볶이는 맵다는 느낌이고, 이거는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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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네, 그래서 영접실 떡볶이 사망맛을 먹어봤는데, 조언 한 번 가야겠습니다. 가야겠습니다